홍공 후트 홍공 후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 4, 5 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홍공 완성입니다. 한번 이제 문제를 쭉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허팝상 틀린 것은 일단은 해석해 보고 그 다음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글스, 뭐예요? 독수리들은 플라이, 난다. 납니다. 독수리들은 날아요. 아주 높이, 아주 높이. 그렇죠? 맞네? 그잖아요. 이게 주옥어 동작이고 얘는 뿜뿜 플러스. 브록이잖아요. 아주 높이, 아주 높이.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내용도 맞고 구체적으로 봐도 맞고 이번에 빅벤은 빅벤 어딘지 알죠? 그렇죠? 런던에, 영국에 있나? 런던까지 잘 모르겠고 런던 맞는 것 같아. 영국의 그 큰 뭐예요? 시계 달려있고 그 탑 같은 거 맞다고 저의 저렴한 상식을 컨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링스 울립니다. 땡 하고 울립니다. 울린다 다음에 아주 크게 라우드리 역시 또 브록 부사 맞네요. 의미. he wasn't appeared yesterday. appeared 이란 단어 나타나다요. 요 자체가 나타나다요.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어, 그럼 나타나지 않았으면 wasn't appeared가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didn't 그 다음에 appeared. 이게 맞습니다. 끝에 yes를 돼. 이건 뭐 시간 끝에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어저.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ppear 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타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다. 자, 그래서 굳이 wasn't처럼 비동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as나 wasn't가 필요 없고요. 부정을 하고 싶으면 appear 앞에 이렇게 didn't 붙여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타났으면 나타났으면 he appeared 이런 식으로 yes를 돼. 끝에 이랬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appeared 다음에 바로 ed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타났다. 어저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다 풀고. 큰일 날 뻔했어요. 3번이고요. 4번에 the train. 그 기차가 arrived.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at the station. 그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arrived at. 굉장히 많이 쓰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arrived at the station. 그래서 그 역에 도착했다. 맞고요. 5번에 민수는 goes 갑니다. 어디로 가요? go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괜찮죠? everyday. 매일매일. 시간 개념. 끝에 이렇게 딱 붙었죠? 깔끔하잖아요. 좋아요. 답은 3번이었고요. 주어진 문장과 형식이 다른 것은? 형식 문제. 조금. 한 개 정도는 여러분들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it. 그것은 보입니다. 어떤 상태로 보인다? 아주 interesting. 얘는 어차피 양념이니까. 얘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니까. 아주 interesting. 흥미로운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타내자면. 그것은 보입니다. 어떤 상태? 흥미로운 상태. 보충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보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형식이라고 하죠. 이형식. 이형식. 어떤 상태로. 다른 거 한번 걸려봐라. 한번 제발. 을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런 것들은 바로 답이 되겠죠. I always feel good. 나는 항상 느낍니다. 느끼던 다음에. good. 어떤 컨디션이 이렇게. 혹은 기분이 이렇게. 좋은이죠. 그죠? 상태니까. 상태. 맞죠? 나는 항상 기분이 이렇게. 좋다. 이형식 맞고요. He became popular. 그는 되었다. 어떻게? 인기가 많게 되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이라는 역시 상태가 왔죠. 그죠? 형용사. 맞고요. 일단 기본적인 형용사 오면. 일단은 family다 보시면 돼요. 3번에. She looks at the doll.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봅니다. 그녀는 봅니다. looks at. 하나의 덩어리. 어디를 보냐면. the doll. 그 인형을 봅니다. 을. 나왔네. 을 나왔어. 을 나왔으니까 달라요. 4번에 this food. 이 음식은 taste. 맛이 납니다. 어떤 맛? 대단한. 대단한. 그래서 great라는 형용사 왔기 때문에. 역시나 땅땅땅 같죠? 대단한 맛이 난다. 그래서 taste. 우리 그때 smells. 이런 것들 나왔네. smells. bad. 나쁜. 냄새가 난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어디서? 화장실이죠. the bathroom. smells. bad.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이것도 역시. 상태. 그래서 1, 2, 4, 5는 다 2형식으로 되어 있다. 3번만. 을, 을, 왔기 때문에. out.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해보고 뼈대만 잘 보셔도 형식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렇게 형식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뭐 공인된 기관의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트레이닝 용어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실제로. 학교든 어디든 많이 다뤄지는 것은 요즘은 어쨌든 영작. 영작. 말하기를 이제 다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 허벌판 좀 힘드니까 보기도 좀 선택지도 좀 주고. 밑줄도 거어주고 이런 거죠. 주어진 단어 올바르게 배열의 문장 완성하십시오. my mom. 내 엄마가. 엄마가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작 나와야겠죠. 동작 뭐 있을까요? bring도 되고 ask도 되는데. 얘는 보니까 과거고 얘는 현재죠. 그렇죠?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러면 과거 쓰는 게 맞아요. 과거 쓰는 게 맞습니다. 뒤에 가서 이게 얘를 먼저 써버리면 뒤에 가서 형태를 과거로 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제가 이렇게 다를 때는 얘를 먼저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습니다. ask. 질문을 하다. 여기는 질문하는 건 없잖아요. bring. 가져오는 거니까. 이때 ask는 요청하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 네. 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탁을 했다. 부탈로 보여요. 이렇게. 네. 부탁. 했다. 자. 그 다음에 부탁했다 다음에 누가 올까요?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me. 나한테 부탁했다. 그러면 내가 뭘 하도록 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상태가 올 거잖아요. 여기서는 동작이겠죠. 동작. 이런 동작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상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이게 사형식하고 달라요. 사형식은 나에게 이거를 갖다 준다.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게 강하고 오형식은 얘가 이런 상태가 되도록 내가 이런 동작을 하도록 동사하다. 동사다. 이런 거예요. 달라요. 여기서 bring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to. 기억. 네. 나죠. 그렇죠. to. bring.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됐죠. 그러면 가져오다 다음에 남은 거. 설탕을 좀 가져와 달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y mom asked me to bring some sugar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ask 목적은 투부정사. 목적은 이거 하도록 부탁하다라는 일종의 수거처럼 우리가 많이 외웠었는데 그냥 뼈대만 이렇게 가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Tony looks sadly. 2. She feels happily. 3. It sounds interested. 4. The honey tastes sweetly. 5. The workers seem very busy. 돼 있습니다. Tony는 본다가 아니에요. looks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Tony를 보는 거예요. 이게 Tony가 뭔가를 본다면 아까는 어떤 looks at. 이거 많이 쓰죠. Tony는 보입니다. 어떤 상태로 보일까요. 슬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sadly. 슬프게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슬프게 보인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 하려면 이거는 상태가 돼야 된다. Let's go. out. 주어동사 다음에 보호자리인 겁니다. 보호자리. 형용사와 해야 됩니다. 이 형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She feels happily. 그녀는 느낍니다. 행복하게 하면 왜 이렇게 happily 맞는 것 같지만 행복한 어떤 상태를 느끼는 거죠. happily가 아니라 happy가 들어가야 맞겠죠. happy. 또 틀렸어요. 3번. It sounds interested. 자, 그것은 들립니다. interested.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텐데 interested 하게 되면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흥미를 받은 상태인 거예요. 받은 상태. 주로 사람이 주울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interested. 나 흥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in. 쓰고 플레잉 사클. 축구 하는데 흥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interested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받은 거고요. is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흥미로워 보인다 할 때는 그것은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야구 게임은 딱 흥미 진진하죠. 흥미 진진한. 그런 의미를 쓸 때는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것. thing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맞는 표현입니다. 얘는 이제 나중에 훗날에 훗날이라니까 되게 웃긴다. 굉장히 먼 미래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사라는 개념을 배울 때 그때 이걸 보고는 둘 중에 한 개. 살밥 보리밥. 살밥 보리밥.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기억나니 하면서 분사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it sounds interesting. 그거 참 재미있게 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honey. the honey. the honey. the honey. goody. taste. 맛이 난다. 달콤한 맛이 난다. 맞습니다. ly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땡. 5번에 그 일꾼들은 seem boy입니다. 아주 바쁜 상태죠. 그런 것처럼 보인다. 맞잖아요. 형용사. very는 어차피 얘를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별 중요하지 않고 busy라는 뼈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workers seem busy. 바빠 보인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 6번.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을 쓰시오. 좀 전에 바빠 보인다.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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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는 매우 바빠 보인다. 그러면 he. 됐고 그 다음에 seem. seem인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드로메다 가는 거예요. he고 바빠 보인다. 현재이기 때문에 seems 이렇게 되겠죠. 그죠. he seems. 그는 보입니다. 매우 바쁜 거니까 very busy 정도면 되겠죠. 그죠. 좀 전에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he seems very busy. 오케이. 그는 어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건 이제 먹지 않았다니까 부정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have가 보통은 식사를 하다 먹다 라는 뜻이 있는데 먹지 않은 거니까 앞에 뭐 써야 돼요? 쉽게 안 써주고 있어요. didn't. didn't. he didn't have. 그죠. 그는 이제 먹지 않았다. 뭐를. 먹다 다음에 못 올라와야겠죠. dinner. 이제 간단하죠. 그죠. 마지막에. 시간 개념. yesterday. he didn't have dinner yesterday. 어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문자가 형식이 다른 것은. 야. 형식 문제 안 된다고 하고.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녀는 주었다. 나를. 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좀. 주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사형식. give me. give me a burger. 나한테 버거 좀 주세요. give me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 혹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렇죠. show me the money. 요런 것들. 다 똑같은. 사형식인 겁니다. 자. 1번에. I sent her a letter. 됐습니다. 나는. 보냈다. 그녀에게. 편지를. 똑같은 구조죠. 사람. 사물. 사형식 맞죠. he lent her a pencil. 그는 빌려주었다. 그녀에게. 연필을. 한 자로 빌려주었다. 3번에. they showed us a picture. 그들은 보여주었다. 보여주었다. 우리들에게. a picture.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맞네. 이것도 똑같지 않아요. 4번에. she cooked chicken. chicken for him. 돼있습니다. 그녀는 요리해 주었다. chicken을. 어. 끝났어요. 원래 느낌이 끝났잖아요. chicken을. 요래 했어요. 끝에 뭐예요. 편지를 쓰네. for him. 그를 위해서. 얘는. for him. 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치사고 이렇게 묶인 것은. 의미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문장에서 형식을 가를 때는. 크게 중요한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까지가 뼈대요. 그녀가 요리했다. 이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삼형식. 삼형식. 답이 4번이죠. 삼형식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이게 통계를 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문형이라는 거죠. 5번에. we asked them an easy question 됐습니다. 우리는 물었어요. 그에게. 쉬운 질문을 했다. 니까. 역시 이것도 사형식. 맞죠?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4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이제 잘 봐야겠죠. 1번에. she gave a pen to me. number 2. Lee asked a question them. number 3. Billy sent a message to her. number 4. he bought a car for his wife. number 5. I found the key for my husband. 이렇게 되있네요. she. 그녀가 gave. 주었다. 네. a pen to me. 돼있습니다. 어? 사물이. 먼저 나오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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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건 사명식이죠. 이번에 Lee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돼있죠. 그쵸. 사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와야되요. of them. 이렇게 와야되죠. 왜? ask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of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2번이에요. 맞으려면 of them. 이렇게 써야됩니다. 그들에게 질문했다. 빌리는 보냈습니다. 메세지를. 뭐를 먼저 왔죠. 그쵸. to her. 그녀에게. 그래서 보내다. to 맞습니다. 이렇게. 4번에 he bought a car. 그는 샀어요. 차를 샀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 사는 거는 그쵸. 네. for 쓴다고 했죠. 그의 와이프를 위해. number 5. I found the key for my husband. 역시나 발견해주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열쇠. 그 키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 혹시 맞다. 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9번. 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저. camels 되어있습니다. camels 되어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요거는 대문자로. c. 대문자로. camels. 어. 앞이니까. 낙타죠. 낙타. 낙타들은 되어있으니까 주어가 되겠고. 동작. live. 산다. 됐죠. 주어동사 됐죠. 산다. 끝에 장소잖아요. 장소인데. 장소 혼자 못쓰죠. desert. 사막인데. 그 앞에 어디에서 라는 표현을 붙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in. the. desert. 요런 식으로. 요게 일종의 하나의 덩어리인거죠. 전치사구 라고 그래요. 전치사구. 보통 이렇게 연결해서. 어구 라고 그러죠. 덩어리. camels live in the desert. 어. 낙타들은 사막에 산다. 요렇게 되요. 10번. 대화입니다. 전 대화 문제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좀 a b 주고 받는게 있어야죠. a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did she say.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데. 되있죠. 했더니 b 가. she. e. term이 되있어요. she. term이.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 나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말했어요. my hands. 내 손을 어떻게 해달라. 내 손을 요렇게 해달라. 요렇게 해달라. 그리고. before. 뭐뭐하기 전에. 풀이죠. eating lunch. 점심 먹기 전에. 내 손을 좀 일으켜라. 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뭐. 요거 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기 목적어의. 어떤. 동작. 요런게 나올 것 같네요. O형식이네요. O형식. 여기 부분. 그래서. tell. 목적어. 동작 쓸 때 뭐 쓴다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to. 부정서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다른 것들. 예외가 있는 거.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to wash. 하면 돼요. she told me. to wash my hands. before eating lunch. 요렇게 되는 거예요. 11번. 12번. 다음 제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우리말과 같은 의미의 영어 문장을 쓰시오. 돼 있습니다. 11번. Tom은 우리에게 맛있는 빵을 줬다. 아. 주워갈 때 빠져있죠. 채워야지. Tom. 줬다니까. 활용이에요. 활용.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형태를 변형할 수 있으면. 변형해도 된다는 거야. 활용. 같은 의미로 만들어야 되니까. 빵을 줬다니까. Tom. Give가 아니라. gave. 자. 우리에게 맛있는 빵을 줬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우리. us. 맛있는 빵이죠. 그렇죠. 남은 거 뭐. delicious bread 하면 되겠네. 그대로. 벗겼을 때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다 왔구나 싶을 때. 스펠링 틀려가지고.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감점을 맞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게. Tom. gave us. delicious. bread.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순서 바꿔가지고. Tom. gave. delicious. bread. to us.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최대한 맞춰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 뭐 길어. 나의 부모님은 내가 밤늦게 영화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 mine. 이걸 이제 우리말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 이름만 하잖아요. 그래서 our parents.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은 그냥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 부모님이니까. my parents 해야 되는 거죠. my parents. 내 부모님은. one, two. 보통 두 분. 보통 두 분. 보통 두 분이시니까. parents. my parents 이렇게 적고요. 허락하지 않다. 허락하는 건 allow. 허락하는 건 allow고요. 허락하지 않은 거면. don't allow 라든지 요런 건데. 안으셨다 되니까 과거입니다. didn't allow. 이렇게 돼요. didn't. allow. my parents didn't allow. 뭐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밤늦게 영화 보는 것. 어려워. 어쨌든 내가 나를 허락 안 했다는 거죠. 영화 보는 것. 일단 나하고 동작이 두 개 생각하면 돼요. allow me.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일단은 여기 allow 썼고요. 영화 보는 거잖아요. watch 있네요. 근데 그 watch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o watch죠. to watch. 목적 보호 자리에. to 문장 썼습니다. watch. 됐고요. 보다. 뭘 봐요. 영화 보겠지. movies. 일단 여기까지 묻힙니다. 남은 거 뭐예요? 장소 아니면 시간이니까. 끝에 남은 거 덩어리 있네. late at night. 밤늦게 라는 뜻입니다. late at night.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13번. 주어진 문장하고 형식이 다른 것은. My mom calls me Superman. 돼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전화한다. 나한테. 그리고 Superman. 이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해석이 좀 비약적이고요. 이때는 부른다라는 거예요. 부릅니다. 나를. 슈퍼맨.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보충어로. 슈퍼맨이 왔죠? 요거 이제. O형식입니다. 목적어. 목적보어. 자. 1번. They taught us. Japanese. 그들은 가르쳤다. teach의 과거죠. 그죠? 가르쳤다. 우리들에게 일본어를. 뭐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전달해 주는 거. 요거는 사형식입니다. 사형식. 네. 그래서 여기선 1번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얼뜻 보면 사람사물. 사람사물이니까. 네. 물론 슈퍼맨은 사물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런 형태니까. 이거 뭐 같지 않나 싶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동사에서 힘이 달라지는 거죠. 동사에서 힘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You should keep it warm. 되어있습니다. 너는. Should keep. 유지해야 한다. 그것을 warm.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따뜻한 거죠. 그죠? 목적어 목적 보니까. 5형식 맞습니다. 너는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3번에. I wanted her to say nothing. 되어있습니다. 나는 원했어라. 원했어요. 그녀에게 뭘 원했냐면. To say nothing.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이 그녀의 어떤 동작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목적 보호. 5형식 맞습니다. 4번에. He found the problem difficult. 그는. 네. 문제를. 그렇죠. 생각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difficult. 어려운. 즉. 어려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상태. 즉. 보충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5형식. 그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5번에. She forced me to read the book. 그녀가. 네. forced. 강요했어요. me. 나한테 강요했어요. 뭘 뭐라고. to read. 동작 나왔죠. 그 책을 읽으라고 강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5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돼 있죠. She advises. advises. us.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들한테 충고를 합니다. very hard. 아주 열심히. during class. 요건 시간. 네. 수업하는 동안. 수업하는 동안 아주 열심히 이거 하라. 동작 개념이죠. 그죠. 동작 개념이면 일반적으로. to 쓰면 된다고 했죠. to study. 그래서 advise가 오고. 그 다음에 us. to. 음흠 하면. 우리가 이거 하라고. 충고를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to study 맞습니다. 그래서. advise. 충고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게 가끔 헷갈려. advise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충고라는. 명사고요. advise. 하게 되면. 요거는 동사로 쓰입니다. 자. 얼뜻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작. 네. 쓰임새가 다르죠. 15번. 주어진다는 올바르게 배열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jake는. 자.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면 되겠죠. sent. 보냈습니다. to his father.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이니. 편지할 때 쓰는 to가 있으니까 얘는. 맨 뒤로 빼면 되겠죠. an email. 자. 이메일을. 이메일을 누구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요렇게 되니까. to his father.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마무리 되겠고요. 자. 16번.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자. I went bad. 되겠죠. 그죠. 나는 갔다. 침대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to가 붙어야 됩니다. 땡. she felt happy. 그녀는 느꼈다. 행복한 상태. 네. 맞죠. 네. 형용사 오는 거 맞습니다. he does very kind. 그는 아주 친절하다 내면 does가 아니라. he is. 비동사 써야 되죠. 그죠. 이 뒤에 형용사 이렇게 있으니까. 4번에. they gave money. me. 돼있습니다. 그들은 주었다. 항상 give me. give me. 떠오르라고 했죠. 그죠. me가 오고. 그 다음에 money. 요렇게 쓰이던가. 아니면 gave money. to me. 요렇게 쓰던지. 네. 5번에. we told him. go with us. 우리는 말했을. 그에게. 동작이죠. 요때 멋선다. to 써야 되죠. to go. 가자. with us. 우리랑 함께 가자 라고 말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였던 거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지고. 완성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훗. 고맙습니다. 또 frei. 그즈니. 예. 여러분. 우리.